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시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사기사건이 많네요. 사기사건이 사기사건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많은데 대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바쁘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할 결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40대부터 한 50대 말까지 강연하고 이렇게 뛰면서 전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한가해지게 되면 이것저것을 보지만 이 사건 저 사건을 이렇게 연결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꼭 정치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게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뭐를 해줘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비용을 전가시키고 그냥 자기 것을 챙기는 요즘에는 또 전세 사기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사회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생태계라고 보면 가장 상위 질서가 정치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 질서가 거짓과 윗선이나 조작이 성행하게 되면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오늘 또 보니까 태용호 국회의원이 제주의 4.3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도 유족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렸더라고요. 4.3 사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노당 지령을 받은 그런 폭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이란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기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든 세대들이 여전히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가고 나면 좌익들의 준동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한국의 건현대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세금 부담이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세금 부담이 지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더구먼요. 그러니까 참 정직이라든지 신뢰라든지 또 불법에 대한 준엄한 그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사회가 일종의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전세 사기범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건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변호사 쓰면 조금 행을 살면 살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 수익이 크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나 선거 사기나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그런 선거 사기가 발생해도 수사 한 번 지금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하람이라는 그런 젊은 친구들은 황교안 전 총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선거 사기를 토론회라 하자. 토론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은 사실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번에 나온 도둑놈들 2권 3권은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보고하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토론 주제가 아니잖아요. 토론이라는 것은 감논을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주장이 충돌할 때 토론을 하는 거지 사실을 놓고 이러면 토론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소위 기초라는 것이 사실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실. 도둑놈들 여러분들 책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260만 표 정도 차이로 이긴 선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24만 7,077표로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 240만 표 어디 갔노 이야기죠. 240만 표를 누가 쑤셔 넣나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각선생님 그게 어떻게 사실입니까?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을 그냥 뭉개고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개 빳빳하게 대고 쳐들고 떠들고 천아람이나 이준석 같은 친구들이 치파란 젊은 친구들이 사실 따위는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완전히 그냥 날뛰고 있으니까 나는 100번 망해도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죠. 어떻게 된 건지 나라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전시에 사기가 여러분 생기고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엄청난 조세하고 준조세 부담을 시키고 약탈하고 이런 것이 그냥 일상화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페네에서 하는 데 페넨이라는 데가 부정선거 없다고 주구장창 주장하는 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는 토론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는 이미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여러분들 최근의 책으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4월에 4.15 총선을 얼마나 도독질했는지가 나오겠죠. 이거는 일어난 사건인 거죠. 일어난 사건을 1948년도에 4.3 여러분들 제주폭동 사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남노당 지시를 받은 그런 소위 통신문대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고 개돼지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사실에 대한 겸손함이나 사실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뭘 가지고 뭡니까? 살아갈 겁니까? 그때는 그냥 주먹다짐 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황교안 씨하고 여러분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토론합니까? 정말 참 세상이 날로 악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도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토론 주제가 되냐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참 도독놈들이 우글우글 바글바글 그러니까 전세 사기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 다 그냥 한 땅 치고 그냥 다 가는 겁니다. 젊은 애들이 참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정의감이 좀 더 강해야 될 나이인데 나이를 먹어간다는 때가 묻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 하기에 여러분들 전세 사기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선거 사기를 치고도 여러분들 수사 한 번 안 받고 대가리 쳐들고 여러분 다니는데 뭘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나무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토론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야를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그냥 편견을 내려놓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